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결과물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를 국가 수준의 플랫폼과 연계한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술연구 결과물을 집대성하고 공공의 일을 개방하는 리포지터리. 2000년대 초부터 학술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겨지면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첫 한국형 리포지터리를 개발했지만 국내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 리포지터리를 구축한 곳은 카이스트 단 한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간 25곳 가운데 17곳만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가 수준의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과 연계된 경우는 5곳 뿐이었습니다. 이들 연구기간은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지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스트가 올 상반기 진행한 국가 R&D 사업 1800여 건 가운데 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7건, 4.8%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과학기술원도 계획 수립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과기원들은 중앙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공유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리포지터리 구축에 대해서 과기원들은 카이스틀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 연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송성한입니다.